어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뭐하는 곳이냐면 이렇게 산속에 있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어떤 어떤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는 폐사찰이에요 폐사찰 대략 여기는 한 5년 전 5년 전에 이렇게 폐사찰이 됐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 혹시 여기 계시던 스님들은 다 어디로 가셨나요 물어봤지 뭔가 좀 당황하듯이 어 나는 그 그분들하고 와 그 스님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없어요 어 난 엮이기 싫다는 그런 느낌이지 어 표현 잘 했네 어 내가 말재주가 없다 본격으로 어 그런 뜻이 뭔 엮이기 싫던가 나는 뭐 관련이 없다 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 우선 한번 가봅시다 여긴가 아 여기구나 야 야 이거 하나 있고 총 건물이 세 개인가 있더라고 와 여기도 보이네 여기 하나에다가 개새워 하면서 눈 열고 나와봐 정말 무색같아 잠을 못 봤나? 문이 또 있었던가요 뭐 버퍼있고 그러진 않지 미쳤다 진짜 이 이쁘게도 열어져 있네 문자 관심 없다 알았지 뭔 소리야 소리 이상 편안할 수 없다 우와 장난 마스크 쓸게요 곰팡이 냄새 여기서부터 엄청 심하네 하나 걸렸어 우선이 대기타 계속 빼꼼빼꼼 하고 있어 나는 말할 수 없다 방금 말했잖아 지금 나 장난쳐 지금 지금 말했잖아 나 지금 바보로 하나 방금 말했잖아 장난치네 여자 맞다 이거 자꾸 애교 떨궈 야 방봐라 미쳤네 응 간만에 지금 구신들이 지금 나를 데리고 장난을 치네요 미쳤다 얘기하네 고양지 잠기는데 여기가 뭐 스님들이 자고 하는 뭐 그런데 방금 전에 사람 목소리 들리는 사람 사람 목소리 들리는 사람 사람 목소리 들리는 사람 사람 말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지금 헷갈린 건가? 아무도 못 들었어요? 잠깐만 귀 좀 막아요 큰소리 좀 맡아 혹시 누구 계세요? 누구 계세요? 좀 전에 갔다 갔다 했구만 길목이 맞네 길목이 맞아 이쪽으로 오진 않구만 응 이쪽이 맞아 길목이 위로 위로? 와 소름 내가 이 고스트 유튜브를 안 믿을려고 해도 한번씩 소름떡고 이렇게 좀 맞춰본 단계로 내가 여기가 길목이라고 하니까 한 번씩 일하고 이거 한 번씩 하면 나 소름 돋아 이거 진짜 한번 올라가서 덤벼도 한번 줘보고 한번 해보게 여기 있냐 어 여기 있어 오빠가 좀 들어갈게 뭐지 저거 보여요 저거 문틈 사이로 뻘짝 뻘짝 한거? 어 여기 흔들어 보면 보이네 안에 뭐 있어? 여기 미쳤다 미쳤다 여기 계속 소리나네 들어오지 말라는건가? 응? 아 나 좀 잠깐만 들어갈게 아 나 좀 잠깐만 들어갈게 이내신인은 잠깐만 나 그거 하나 갖고 왔거든 나 이거 한번 한번 써먹어 보자 우리 요거 요거 어 이거 진작 사놨는데 말하고 싶어요 뭔 소리야 아 전에 이거 샀는데 계속 그 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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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고 싶어? 알았어 마이크 대줄게 자 한번 얘기해 괜찮아 한께로 내가 다 들어줄게 한번 해 봐봐 내가 왜 지금 여기다 해 놓냐면 잠깐만 이쪽을 희한하게 이쪽이 지금 길목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 이런데 굿이 있을 수가 없어 뭔가 가지고 노는 거네 한번 뜰려나 어 봐봐 이쪽이 지금 그런 기운이 있거든 자체가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이쪽이 지금 그런 기운이 있거든 자체가 여기서 가지고 노네 지금 잠깐만요 조금만 있어 봐봐 들어 봐봐 내가 그 얘기할 때 분명히 그 안 들어가네 싫어라는 말을 내가 들었었거든 싫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좀 시원하게 얘기 좀 해 보자 왜 저래 이거 꾸며댕기냐 어 나도 집에 가야 된께로 한번만 불러보기만 해 보게 안 오면 지붕종이 희파람은 들여 마시게 되면 소리 접시는 하는 거예요 네 배 뜨는 거는 불러드리는 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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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약고도 안아보면 진짜 안오는 것 같아 이거 하 삼촌 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